한국 스포츠 경제 조성진 기자, 지난 9일 옥태견이 자생팬 퇴치를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. 옥태견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.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만둘 거라는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방관해온 거지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며 팬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었다. 감사하다고 기종을 개설한 이유를 밝혔다. 그는 이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.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힘내보자 라고 말했다. 그는 또 장호영이라고 댓글을 남긴 한 사생팬을 캐쳐하며 그만의 너인 거 다 알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. 연애 사생팬은 그동안 EPM 멤버 이준호, 장호영 등으로 가장해 옥태견에게 욕설을 하거나 나는 오빠의 전화번호, 주소도 아니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. 한편 옥태견은 지난 5월 분 저녁 후 차기 복귀작으로 MBC 더 게임 0시를 향하여 출연을 선택했다. 취